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숙의 5장에서 6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시린 헌신은 대제사장급의 헌신입니다. 셋째 나시린 서원에는 본인의 서원, 부모의 서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넷째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이스라엘 자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아스와 바울의 인사법은 민숙이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의 5장에서 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45일 민숙의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 이라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로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쥐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오. 여인은 아멘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려가 말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설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숙이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말미야마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야마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 쓴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과류의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흔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는 민숙이 5장에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 법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서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며 서원자가 정해준 값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값을 다시 정해주게 하셨습니다. 대신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개가 동안 지킬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은 먹지 말 것 둘째, 독주를 금할 것 셋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넷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의 헌신은 대제사장급의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래 나시린의 서원 이상의 마음가짐을 소망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통과는 통과 통과는 통과는 66 separate books while knowing that it's one whole story. 그래서 if I could give an example Genesis 22 is about the story of Abraham trying to offer his son Isaac to God on Mount Moriah and the 통과 Bible links this to Jesus' sacrifice on Mount Calvary 2,000 years later to show that it's actually all one story it connects and it's all Jesus' story because Jesus said that he came to fulfill the laws and the prophets. Now the laws and the prophets is the Old Testament which means that we need to know the 39 books and up to John the Baptist to understand Jesus' story and the rest of the New Testament is about how disciples went out to spread that story and if we don't know the whole Bible then it's very difficult to tell a non-Christian what we believe.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first know and then we could go into the believing stage and that's when we can actually tell other people to do the same. Yes. And we have other resources so we have the TongDoc Bible that is going to be published very soon but we have other resources such as the Tong Bible which is the books that you bought in buckets as you said, in boxes that helps to understand the story in 20 chapters which means that you can study the whole Bible in 20 days. I think that's a really big bargain. And we also have the Tong Bible study guide which is used for Sunday schools and that's a 40-week course. We also have the Rise and Fall of the Five Empires with the Bible which you said you also read before we met you. So that tells about all the empires in the Bible Assyria, Babylon, Persia, Hellas and Rome and how God uses those immense empires as his tool to govern his kingdom. And the fact that you can use the Tong Bible method to study anywhere in the Bible and you don't have to feel like you have vertices. You can just dive into the Bible and knowing that you have the full context of the text.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and yes, I'm very proud of my father who came up with this method. I think he's a genius. I adore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pastor and I wish to be like him as a Christian. Let me ask you a question. When you said is there stuff for children? When you said Sunday school did you mean the younger ages? Okay, I got that question at the booth over there and I said that we are all children of God so it doesn't matter at what age you see these books. Once the mother or the father or the parent understands these books they're very useful to tell the children as stories as the Bible should have been studied in the first place as stories because they were told orally instead of written down.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the parent to first read the book and then pass on that story to the child because even in Deuteronomy Moses told the man a generation to teach them to your children and their days will be long and they will prosper and I believe that that's what we need today. I know that when we met in Germany and I had a chance to talk to your father this concept of one story because the Bible most people look at the Bible like it's a daunting task it's not even in order the books of the Bible and so to get that one book I mean what it hit when we brought them into Canada and I gave them to all we have a group called the Kingdom Builders who work with me as we finance things around the world they treasured that gift and so you make sure and tell your dad that thank you so much